그래도 12번째라서 좀 더 덜 아프죠? 아니, 간만에 해가지고 저 때, 저 때가 제일 아팠어요. 벌써? 무서워. 어떡해! 예전에 아팠던 기억들이 겹쳐지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. 아, 불안해졌다, 불안해졌어. 아, 아프겠다, 진짜 아프겠다. 저게 수염이 굵어서 저기서 끊겨요. 아, 저게 끊기네. 와, 진짜 끊긴다. 그냥, 그냥 뽑는 거구나. 오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진짜 끊겨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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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처음 왁싱했을 땐 정말 뗄 때 딱 떼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어요. 떼고 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아팠어요. 제가 학생력을 소화하기 위해 정말 힘들었습니다. 웃으면 안 되는데. 미안해요. 어떡해. 운 거예요? 눈물이 나요 저절로. 안 날 수가 없어요. 좀 바로 가요. 쉬었다가. 2분만 시간을 주세요. 오케이. 왔다, 왔다. 어떡해. 진짜 이거는 유혈 사태도 나고요. 피도 난다고요? 완전히 다 피 나요. 완전히. 아! 아! 어떡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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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